반갑습니다. 오대용 라이브 오대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장뿐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역술인의 녹취도 있습니다. JTBC가 취재한 내용 녹취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의 파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항소심부터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사 악마화라며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할 4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명리학자에게 연락을 한 건 작년 12월쯤이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받는 영상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하는 녹취가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 걱정을 했고 류 씨는 감옥에 가진 않는다며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은둔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자 이후 김 여사는 153일 동안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류 씨는 김 여사가 상담을 요청했던 역술인이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주 상담, 사인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것들이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 국정에 개입하는 통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또다시 명태균 씨의 국정관여 정황이 담긴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역술인이 JTBC에 전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먼저 연락이 왔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건데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역술인들이 연락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영주 유준우 위원님,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정운영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릴 수 있는 실말이다. 그런데 국가임 운영이 이런 명리학자나 역술인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게 나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술인을 만나는 거,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 만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본인이 지금 명품백에 대한 수수 영상이 드러나거나 주가 조작에 대한 녹취 부분이 드러나서 뭔가 찜찜할 때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용부인 자격인데 역술인이 은둔해라 했더니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을 접어두고 153일 동안 은둔을 했다. 이거는 크게 봐서는 국정에 대한 결정을 역술인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상당히 이 모든 국민들의 어떤 심정,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다. 굉장히 참 우려스럽고요. 설마 했던 것들이 이게 역시나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기사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국가 운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술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사적인 거에 관련돼서 관심된 상황을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역술인이 은둔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조언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역술인이 테레비 보고 신문 보면 다 듣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특별히 알 수 있는 조언이거나 그런 비법은 아니죠. 그냥 할 수 있는 조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한 거고요. 큰일을 앞두면 누구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묻습니다. 종교인한테 묻기도 하고 선배라든가 어르신한테 묻기도 하고 역술인한테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채집필트한테 묻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어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그걸 채집필트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무죄가 나왔다면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묻는 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 결과 어떻게 나올지 약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럼 묻는 거 당연한 거고요. 공판 기일도 언제가 좋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은요. 내가 이번에 낙선되거나 당선되거나 다 물어보고요. 영화나 방송인들은요. 이 프로그램이 대박 낙건가 안 낙건가 그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여러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한 호기심, 자기가 열망하는 걸 물어보고 나서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 최종 선택을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정운영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의 여러 사람 중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에 불과한 건데 저는 이렇게 문제 될 건 아니라 그래 봅니다. 김성현 위원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다는 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도 인식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셨겠죠. 명품백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물어보신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에 대해서 본인도 뒤늦게 깨닫고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서 물어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김건희 여사가 무속을 좋아해도 너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님은 예전에 영부인 되기 전에 창업을 하셨을 때도요. 사주팔자와 관련된 스마트 앱을 만드는 창업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논문 역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역시도 사실 이 앱에 대한 내용을 넣고 계세요. 그만큼 사주팔자를 좋아하셨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또 권진법사니 천공도사니 다 이 정부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물론 사적인 일은 OK입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무속에 너무 기대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건 비합리,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만약에 무속인의 조언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에서 재정일치, 고조선 단군 사회로 후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사실 이 역술인과 관련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분이 바로 김보업 대변인이에요. 이 방송 자리에서도 얘기해서 제가 의혹일 뿐이고 근거 있냐라고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 역술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당 차원에서는 최소 중앙지검장 시절 이후에는 줄곧 역술인에게 기대해서 조언을 받고 김 여사가 그 조언을 받는 것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진로를 선택해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근거가 다 있고요. 그 내용은 조국혁신당 제보센터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꽤 구체적이어서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했고 또 몇몇 언론과 공유를 하면서 취재를 해보면 성과가 있을 거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결국 이렇게 한겨레21도 JTBC도 꼭지를 딴 거죠. 우리들 하는 얘기로 하면. 저희는 무속정치다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가 사적인 일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는 앞 못 보는 장님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 역할을 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치는 혹은 그것보다 더 의사결정권자라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적인 걸 물어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류 모 씨한테 물어본 내용 중에는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당무에 대한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청와대 이전도 그러한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술과 무속의 근거를 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공천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포항시장 김정재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나요? 김건희 씨를 팔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누구한테 묻냐면 김건희 씨한테 가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체계라면 이준석 대표가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분이 공천에 입김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당 조직에서 들립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이라면 조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다 건너뛰고 김건희 씨를 찾아갑니다. 저 서초동인데 가도 되나요? 이런 이유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이준석 대표는 아는 거죠.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제가 깜빡 가나요? 이 물음이 저희한테 제보가 왔을 때는 최근에 이런 걸 문자로 물었다고 했는데 류 모 씨는 최근이 아니라 작년 연말이라고 답을 했어요. 저는 최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역술인에게는 최근에 또 물어봤을 수 있다고 보는데 몹시 불안하고 초조할 텐데 지은 죄가 많으면 그렇습니다. 다 털어놓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겨레21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물론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라고요. 역술 의존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실제 대선 때부터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라는 취지에 그런데 당선된 뒤에도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고 저렇게 전언이 담겨 있습니다. 당내에서 저런 정서들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아마도 취지라는 기자가 아무래도 여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 쪽에 연락을 해서 기사에 호응을 해주는 인터뷰를 받아서 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쓴 기사가 야마가 있는 거니까 취재의 헤드라인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호응해주는 인터뷰를 해준 걸 저는 보인다. 기사 방향에 맞는 코멘트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한 의원이 저렇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저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대통령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룹 쪽에 있는 한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 속에서 명태균 씨도 역술인 명리학자 류 씨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주로 김 여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자문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이 서로 주고받고 있을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보내지 않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요? 내가 뭐 잘 지내지, 내가한테. 한낮사. 희한 대통령인데 이 X 살이 얘기해. 제발 막. 아 정권교체이 장난 아니네. 서벌은 많이 맞고. 명호사 우리 맘에 놔두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전에 그치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때날 미안하다가 전화. 내 배변에서 뭐라 합하면 하고 다음날 미안하. 서 위원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봤다라는 거고 이제 당무 아니면 국가 정책과 관련된 게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녹취인은 앞서 류 모 씨 명략자하고는 또 결이 좀 더 다른 진전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명태규 씨가 정치 브로커로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나 본인이 또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용산 이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산세를 보고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했다 꿈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이런 안 좋은 비행기에서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앙코르하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도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편들을 모아놓고 보면 김건현사 자체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 근거를 할 때는 결정을 할 때는 뭔가 이런 주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략을 주술을 하기는 그렇지만 좀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좀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뉴모 명리학자도 이걸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꽤 당시에 김건현 여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사무총, 경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분이다라고 애언을 했고 그런 부분을 맞췄기 때문에 먼저 만나자고 김건현 여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통 점이나 이런 데 빠지는 거는 뭔가를 하나 맞췄을 때예요 예언을 하셨네? 이분은 뭔가 영험한 것 같아 내가 믿고 의지해볼까?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조언이 아니라 국정에 있어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무속으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 여부를 떠나서 김건현 여사가 지금 파편적인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주장할 수는 있으나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의 부채도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이거는 법률적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자격 상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눌러놨던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인사를 면접을 볼 때도 그런 어떤 명리학자나 관상을 보는 사람들을 동석시키고 봤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드러나면 국정의 무속인들을 데려와서 활용했다 저는 이 부분은 법적 책임까지도 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술버릇까지 약간 성대모사처럼 이렇게 모사하면서 흉내를 내는데 신빙성 여부까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정운영이 주술에 영향을 받아서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명태균 씨가 사기 정가가 있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빠져있다 이것도 사실 주술에 빠져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전혀 지금 그렇게 빠져있다고까지 단정한 표현은 대단히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빠졌다가 볼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술버릇 언급 신빙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가 위증교사 녹취를 하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김진성 씨는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위증을 계속 유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김진성 씨 본인도 나는 위증교사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고 재판부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형사적인 사건이고요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형사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이런 형사적인 사건도 아닌 녹취록에서 이재명 윤 대통령의 술버릇 언급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큰 의미가 없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는 반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김건 여사가 주술에 빠져있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파편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김건 여사가 예전에 이영수 기자인가요 그분이랑 통화할 때도 따지고 그 당시에도 도인들을 해야 잘한다 그러니까 쭉 파편들을 모집하면 김건 여사가 주술에 빠졌다고 상당히 볼 만한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런 상식선의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지금 김건 여사에 갖가지 나오는 어떤 무속인들과의 관계 명태균 씨의 조언 그리고 실행되는 많은 사건들이 이거 주술에 빠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저는 반박을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형수랑 녹취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욕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욕설 입에 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얘기가 나와요? 지금 김건 여사에 주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녹취에 대해서 얘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주술을 빠졌다면서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욕설 입에 달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김건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주술인들과 많은 얘기 속에서 각가지 파편들은 결국엔 김건 여사가 주술에 많이 의지하는 의심을 상당히 들게 한다라는 것이지 저희가 주술에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취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재명 대표가 녹취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 녹취들이나 그동안의 정황들을 쭉 살펴보면 주술에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게 서영주 의원의 견해고 또 이준우 의원의 반박은 다른 녹취에서도 그러면 하나가 나왔으면 그 녹취를 바탕으로 또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 왜 제 얘기로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준우 의원은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를 했다고 저 얘기를 곡해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변에 대한 행동이라나 태도보면요 그렇게 욕설을 했을 가능성이 추정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이준우 대표 아니지? 헷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식은 또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녹취가 공개된 것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서실장 인선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사적인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사무님 윤한옥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성도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바로 신랑 전화해서 내가 윤한옥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나는 옆에 누가 맞힌다 조혜지 조혜지하고 사과가 내가 소개시켜 박완수도 의원도 내가 자기가 윤석열을 만나는 꿈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집을 윤석열 집을 해봐서 같이 고유목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김성열 의원 의견을 들어야겠네요 지금 비서실장 인선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녹취 내용이 있고 또 조혜진, 박완수 같은 경남권의 정친, 유력 정친들을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시켜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소개시키는 것까지야 큰 문제가 있으려니 생각합니다 다만 비서실장 인선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당사자들이 일단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자리에 좋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요직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절차도 거치고 그다음에 비적격자를 걸러내고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인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비선 인사 혹은 무자격자 혹은 무속인까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인사에 개입을 해서 하게 된다 그럼 인사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부인에 개입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제3자가 주요 인사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이준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증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확실한 수사를 해서 명명력히 밝혀내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수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검찰은 일단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윤석열 후보 당선이 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지금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전망성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그렇게 보세요 서영주 의원님 미준 의원님 뭐 전정적인 정치 브로커들의 행태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나오는 어떤 후보자들의 절박함을 공천이라는 게 절박한 거죠 후보한테는 공천을 안 받으면 출마를 못하니까요 그런 거를 악용으로 해서 아마 당선되면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모체로 해서 나머지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부분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격가지로 본인의 어떤 수익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 같고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을 일단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여유가 되면 이들도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를 하거나 영향력을 미쳐서 아마 공천을 주게끔 하려고 했으나 이거는 실패한 정치 브로커의 행위이지 않을까 나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은 하지만 그 행위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명태균 씨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2019년이죠 창원 시장에게 로비를 내가 해줄 테니까 6국 공무원에게 접근해서 내가 5급 승진시켜줄게 하면서 현금 3천만 원과 골프채를 받습니다 하지만 창원 시장한테 로비를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료를 받았었군요 지금 이 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 창원 시장이었고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건도 지난번에 사기 정가처럼 공천 관련된 사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오늘 아홉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강혜경 씨는 여러 질문을 받고 검찰청사에 들어갔습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거래 발언을 들었냐 본 적 있냐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 공천에는 문제없다 한참 선거 기간에 1.2 후보 선거 기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들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여 위원님 대통령 당선되면 공천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까지 수사가 될까요?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하지 않을 거고 김건희 씨가 알았는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보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으니까요 이준호 위원은 계속 명태균 씨의 사기적과 사기꾼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이런 사기꾼을 완전히 의지한 저는 제 남편은 바보고요 저는 명선생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김건희 씨는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가 될 정도면 이분들 바보 아니거든요 돌아가는 상황 다 파악을 하고 어느 줄을 잡아야 내가 당선이 되는 고속도로를 타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내가 대통령 잘 아는데 얘기 잘 해줄게요 이런 사람한테 돈 주고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친밀도만 과시한 게 아니라 친분도 이용했겠죠 그런데 창원지검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친분만 과시한 게 아니라 문자도 보여주고 녹취록도 들려주고 하면서 김건희 씨가 나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는데 내가 당신 지방선거 공천 챙겨주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돈까지 받은 거죠 네 자 그 돈이 그러면 어디에 쓰였느냐 김성일 위원님 예비 후보자들한테 돈을 억단위로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돌려주긴 했지만 여론조사를 썼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제 이 분들이 돈을 주신 분들이 그곳에 쓰일지 알고 줬느냐라는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명시는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친분을 쌓을 때 무료 여론조사를 좀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다가가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돈 얘기부터 하면 사기꾼으로 보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한 무료 여론조사를 좀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자기도 어디선가 돈을 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지방 후보들이 가장 손쉬운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꼭 윤 대통령의 조사에 쓰였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어떤 지방 후보들이 명 씨에게 돈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명 씨가 아닌 명 씨 뒤에 있는 윤 대통령을 보고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조금 전까지 나간 영상은 저희가 취재한 영상들 과거 영상들을 다 하나씩 뒤져보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들을 다른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하나씩 찾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여러 정치인들과 같이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 이건 MBC 보도를 저희가 캡처해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 명 씨가 경남에서 활동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지역의 정치인들을 소개해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당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 두 명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 얘기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창원 산단 발포전에 명태균 씨의 지인 가족이 미리 땅을 샀다 그런 정황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까? 매우 크지요 왜냐하면 창원 산단이라는 건 국가 정책 중에도 상당히 비밀리에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어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있을 수 없는데 이걸 명태균 씨가 뒤에서 조정을 해서 끌어왔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이걸 산단이 지정되기 전에 공무원들을 만나고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모든 걸 기획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친인척에게 땅을 사게 해서 경제적 이득을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은요 이거는 국정농당 중에도 가장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산단이라는 국가 정책을 뒤흔들어서 본인과 본인의 지인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통해서 본인이 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검찰에서 정확하고 매우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성을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썼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그 담화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산단의 어떤 정보들이 원래 다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를 비밀로 할 게 있어요 이런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산단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비공개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대통령 후보가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창원산단의 부분들은 이거는 공천개입과는 아주 창원이 다른 국정개입의 새로운 수법의 어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창원지검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조금 더 촉구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 같다고 말합니다 수사 촉구도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이준 의원님 지난주에 명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입지를 제안했다 그걸 창원시가 수용했다라는 창원시 고위공무원의 증언이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수사로 드러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창원산단 문제는 창원뿐만 아니라 산단 전체에 관련해서 중앙선대위에서 그때 윤석열 캠프였죠 거기에서 공약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언론에 공개되고 하니까는 명태균 씨가 거기에 올라타서 자기 지역 동네니까 창원이니까 거기 관련된 지역에 있는 여러 유지들 돈이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본인이 관여해서 정부를 알려주면서 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지위와 자격으로 그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창원시 공무원이 가서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영선 의원실에 있었던 어떤 선거 캠프에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자격으로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저 국회의원인 김영선과 명태균 그리고 공약을 보고 올라타는 명태균 이 사이에서 봐야 되는 건지 이거를 무작정 확대시켜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등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과의 모의에서 창원산단을 개발하는 등 이런 식의 억지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과장시킨 것은 굉장히 좀 지나치다 지역정치인과의 연계성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혹시 더 보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시장까지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을 만나는데 김영선 의원의 정책보좌관, 총괄본부장 이런 자격으로 과연 시장이 만나줬을까요? 이 사람을 통하면 창원의 이권을 가져올 수 있다 산단 유치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뒤에는 아주 큰 권력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명태균을 보러 왔을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보충성을 드리면 보좌관들이라든가 어떤 의원실에 있는 정책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장 만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부시장과 시장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보좌관을 오래 해서 말씀드리면 보좌관이 산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치 지정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명태균 씨는 말하자면 그냥 이름만 총괄본부장이지 등록된 공무원도 아니었을 뿐더러 심지어는 국토부나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이 지점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래 있었던 지점을 바꿔서 농지까지 농림부까지 설득해서 이 지점을 선정하는 막강한 영향을 했다면 이건 단순하게 김영선 국회의원의 옆에 있던 총괄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수사가 되면 뭐가 맞는 얘기인지가 더 드러나겠죠 두 분의 의견 또 세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린 부분이 있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사법부에 대한 겁박처럼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한동훈 대표는 민생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그렇다고 오바하지도 않겠습니다 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건 민주당인데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3.8%포인트나 올랐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은 이틀 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도 겹쳐 있었는데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다음 날 장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더 격앙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장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에 분노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야권 주도 특히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였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명 대표 정말 정치인으로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으나 정치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비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고 힘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지층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부를 겁박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겁박을 하려고 했으면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이런 징역형의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너무 즐기듯이 그리고 있지도 않은 재판부 겁박이라는 어떤 정쟁거리로 정말 좀 혼탁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야당 대표입니다 만나서 협치하고 협상해야 될 야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가 정치적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잔치상 받아놓은 것처럼 즐기면서 법정 구속이네, 유죄네 하면서 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들이 과연 여당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인가 그리고 그게 협치를 원하는 또 협치 파트너스의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곱씹어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겠다 좀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요 김문기 씨 발인 날 발인한 그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추면서 노래 불렀던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김문기 씨 친모죠 친모가 되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심정을 이재명 대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죄 판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랑 비교하면 늘어난 집회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만 명 정도 더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추산으로는요 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유죄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공감이 됐다고 그러면 훨씬 많은 인구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기 김민석 의원도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여러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탄핵 발언하면서 최민희 의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명 움직이면 죽이겠다 당원도 같이 죽이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저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당내에 있는 당원들 보고 하는 말인지 일반 국민 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재명한테 유죄를 때린 법원을 보고 하는 말인지 법원한테는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 증의시켜지면서 당근도 줬었고요 또 한편은 판사 탄핵하겠다 그냥 탄원서 보내면서 또 법원을 채찍질을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주면서 이렇게 장애 집핵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데는 영향력을 하나도 줄 수 없었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본인의 선고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김여사 특검법 통과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서유죄 최후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당 지도부는 앞다투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이천이십오 년 십일월 십오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무례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 살인입니다 국민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열 위원님 예상밖의 1심 결과를 받아들어서 감정적으로는 격앙될 수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일제히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정도 수준이 적당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사법 살인이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1심이 뒤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2심 결과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담담하게 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법 질서를 존중하겠다 예를 들어서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대법원까지 혹시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 설령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나는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강조를 하시고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즉 200석을 넘기지 못한다면 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에 동참을 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 검찰개혁 강조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기소 수사 분리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검찰개혁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검찰개혁 사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혹시 민주당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국회 빨리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법 정의가 죽었다 사법 살인이다 저게 바로 겁박입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이거 모두 당대표되기 전에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당이 총력을 대응해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DJ,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이 다 있어 왔고 이재명 대표는 한 명의 후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고 사법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삼권분립을 흔들고 이러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까지도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냉정하더라도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 볼게요 오늘 발표가 됐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사가 됐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온전히 다 반영은 안 됐겠지만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올랐습니다 국민의힘도 올랐고요 그런데 격차는 오히려 거대 양당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성주 의원님 네, 지금 보면 응지 변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5일 선거 부분이 반영되기에는 좀 미미하나 기본적으로 최근에 국민의힘의 조금 공정한 상식에 벗어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기자회견 등이 결국에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능함을 민주당이 좀 끝내달라라는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또 민주당의 정당 지도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보 진영 내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내에서 미세한 진동이라서 아마 TK 지역이나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기자회견에 대한 표면적인 긍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결집이 늘어난 거는요 원래 위기 때 평온할 때보다 위기 때 결집이 더 잘 됩니다 선고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반영되기 전이었으니까 저 여론조사는 반영되기 전에 위기 때 만약 선고 나왔으면 우리가 뭉쳐야 된다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우리 뭉치자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여러 조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기 앞둔 결집이라서 저렇게 결집이 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윤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도 좀 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반등폭이 크지 않은 이유가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갈등 즉 당원 게시판 때문에 일어난 당내 갈등 때문에 아직 우리 당원들이 마음을 다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당원 게시판에 약 1,000개가 넘는 글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한동훈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대표 1가족 7명이 번갈아가면서 따른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는요 당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지금 결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또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이걸 조사를 할 테니까 서버에 손대지 말라 서버를 잘 보존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요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1가족에 대한 댓글, 1가족에 대한 게시글에 대한 실체가 누구인지 아마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른바 사건, 사태 이건 좀 더 커질까요? 앞으로?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왔 수 없는 게 만약에 일반 당원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서로 진영의 싸움이 있는 거고 각각의 한동훈 파가 있고 또는 정부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주기적으로 쭉 장기간 했다 그러면 당원들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당원들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당 대표는 당원 당규상 정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위반했고 오히려 야당과 협의해서 야당의 편을 들은 야당 역할을 했다 그러면 우리 당의 당대표가 맞는가? 근원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단 반사익을 우리는 노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버하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총 13분의 공개 발언 중에서 8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의 저런 발언들은요 한동훈 대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그릇이 안 되는구나 지도자로서는 아직까지는 정치의 지도자가 까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걸어가면 50미터도 안 되는 야당 대표실이 있고요 또 만나서 밉든 곱든 간에 정쟁은 할 수 있으나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고를 통해서 피선고에 박탈되는 그런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톤다운을 해가면서 걱정이 주되 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속된 말로 감옥 가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당 대표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그릇이 작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워서 침을 뱉었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한번 찾아봤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종종 한동훈 대표가 올리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 뒤에는 얼마나 올렸을까라고 했는데 부쩍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준희 의원님 반색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일부 당원들은요 일단 좀 반가워한 기색이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 선고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나오기 전에는요 한동훈 대표 SNS 글이 주로 정부의 당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선고가 난 이후에는 그 얘기가 줄고 이재명 대표 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집권 여당으로서 드디어 할 일을 이제서야 제대로 한다라는 그런 반가운 기색도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게시판 관련된 어떤 본인 일가족 관련된 의혹을 덕교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김부혁 의원님 저희가 최고위원회의 발언도 한번 분석해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숫자 글자 수가 확 늘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은 반사익을 노리지 않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얘기 한 대로 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얘기 한 대로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문학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윤 대통령 녹취가 공개됐을 때 명태균과의 한동안 침묵했었죠 한 나흘 정도 침묵했었고 윤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도 만 하루 정도 침묵을 한 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새 시끄러운 댓글 그 관련해서는 언론이 취재를 하려고 하면 좀 피해 다니면서 입장을 따로 밝힌 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난 건 이해하겠는데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재판이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두 개가 엮여서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혐의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무관하고 탄핵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댓글 수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보존하라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의회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김성현 위원께 드려야겠네요 시간상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 이게 사설의 제목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1심 판결 이후에 국면 전환, 이슈 전환 혹은 여론 반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여당 입장에서? 먼저 그 사설에 관련해서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법은 사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증교사가 만약에 실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실형이 나오게 되면 아마 공수가 교대가 될 겁니다 여당이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당의 공격의 창날은 이미 꺾였습니다 왜? 김건희 방탄으로 인해가지고 확 꺾여 있어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한동은 두 분 5월 동주 적과의 동행 같이 하고 계시지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요 손발이 안 맞는 공격팀이 될 겁니다 저는 여론의 반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 후보자 저 좀 아시죠? 네, 압니다 우리 언론사 같은 입사 동기고 수습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언론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뭐 천직 기자입니다만 한마디 충원을 할까 합니다 공영방송에 BBC를 거론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얘기했던 박장봉 후보자가 그걸 지키는 글은 지금이라도 후배들의 노부를 들어 상취라는 게 맞다 네, 오대용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질의를 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장봉 후보자하고 언론 입사 동기네요 제가 한 94년 1월에 입사를 했고요 매체가 같지는 않지만 저는 신문사로 국민일보를 입사를 했고 박장봉 후보자는 KBS 2월에 아마 입사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수습을 우리 오엔코도 아시잖아요, 기자시니까 수습을 같이 돌잖아요, 경찰서 수습을 같이 돌았던 사이입니다 수습 기자 때의 박장봉 후보자는 어땠습니까 KBS가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고 제 기억에도 꽤 많았었어요 수습 동기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본 사이도 있고 자주 본 사이도 있는데 박장봉 후보자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주로 정치부 기자로 오래하고 박 후보자는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지금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박 후보자가 이번에 KBS 사장 후보까지 추천이 됐지는 몰랐죠 냈다고 할 때도 벌써 낼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결국은 파우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쭉 제가 질의하려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 박장봉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실물 명품백도 등장을 했잖아요 역시나 박장봉 후보자는 파우치라고 표현했고 파우치가 팩트가 맞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인식이 KBS 사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매우 큰 부적절 사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장봉 후보자는 사전에 있는 거 디올백 홈페이지를 찾아냈다 그래서 파우치와 본인은 또 자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금 KBS 내에서 박장봉 후보자가 공채 20기입니다 KBS 내에서는 18기부터 현직에 있는 현직 기자와 촬영기자 모든 분들이 한 500명 가까운 분들이 반대 성명을 냈어요 18기에서 50기까지 50기라면 이제 막 입사한 기자분들입니다 모두가 볼 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파우치 발언 하나 조그마한 백 발언 하나 가지고 부적하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35기에서 낸 성명에 보면 정말 박장봉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굵종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제가 PPT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굵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공영방송을 권력에 헌납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KBS 기자라는 수치심을 나눠 가져야 된다 사퇴라 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본인은 이게 디올백에서도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박장봉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못 맞는다 하는 건 지금의 박민 사장 때 이미 땡윤방송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 시기에 올 2월에 김건희 사회의 명품백 수사 사건이 얼마나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까? 마치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박절하지 못해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후부싸움을 또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권력의 아부하고 굴종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질문이 있었네요, 부부싸움 네,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해법이 나왔나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박장봉 후보자가 던진 해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것들이 보면 박 후보자가 다 떠나서 본인이 예전에는 BBC의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 신뢰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사장이 된다면 KBS,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KBS가 완전히 망쳐질 겁니다 도저히 부적합한 인사고 대통령께서 철회를 하던 박장봉 후보가 사퇴를 하던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로 알려지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KBS 보도국 사회 2부 부장으로 재직할 때 사회 2부 부장이라 그러면 현장 취재 기자들을 거의 통솔하는 그 부장 역할을 하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보도를 수차례 막았다라는 취지의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당사자는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났나요? 청문회에서 네, 저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 2부장이라 하면 언론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에 있는 기자들을 보통 통솔을 합니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라고 한 데는 진도이기 때문에 지방기자들이 취재할 텐데 관련된 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의원의 질의서만 드러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정권이 바뀐 뒤에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보고서에 나옵니다 내부 조사에서요? 그렇죠, 보고서에 나오면 박 장관 사회 2부장이 이른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키였죠 태블릿 PC와 함께 그런데 그에 대한 비망록 보도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우병호 민정수석이죠, 이분도 이분이 세월호 수사할 때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음모론, 우리 JTBC가 특정했던 음모론에 대해서도 황당하게 취재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지 않았느냐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JTBC 오기 전에 오대형 라이브 오기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분이 앵커를 하면서도 그 앵커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 앵커도 멘트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써온 리포트가 있으면 어떤 범주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멘트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정치적 사안을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꼭 말을 붙여요 사법부 주류 세력의 교체를 노린 정치 재판이라는 비난도 나왔는데 그런데 기사에는 정치 재판 얘기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전 얘기가 나오면 바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멘트를 합니다 기사법문에는 없는데 앵커멘트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조사까지 제가 우리 보좌진들이 다 했는데 원전 얘기가 나오면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유기록 내몰렸지만 그런데 KBS에도 9시 뉴스 말고 오전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앵커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 앵커는 진행하는 앵커는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때에는 미국 2008년도 소고기 광우병 시위 문제 2016년 사드 얘기하면서 괴담과 과학의 승부능이 판가름이 났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핵 원전 오염수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공영방송 앵커가 기사에도 없는 이런 멘트를 하면서 결국은 보면 파우치는 결정타가였습니다만 이분이 앵커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정치적 편향적인 공정성을 상실한 멘트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KBS 사장 후보자 최종에 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굉장히 경황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1심 판결 내용 중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 하나만 꼽자면요 하나를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정말 오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로 오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명확히 따지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판사도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골프 얘기는 어느 종편 채널에 갔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한 10여 명의 사진을 4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유동규, 김문기 전 처장님 이재명 강남시장 또 누구 이건 뭐겠습니까 마치 이 4명의 한 조를 이뤄서 보통 골프는 4명의 한 조 아닙니까 쳤다는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대표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4명만 뛰어내가지고 인터뷰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다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백현동은 두 가지 멘트가 크게 줄기가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합니까 저도 국감에 보면 의원들과 피감기관장은 주고받고 계속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백현동도 5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백현동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가 법률에 따라 유구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께서는 이 두 개를 뭉뚱그려가지고 직무유기에 협박해가지고 수용했다는 식으로 쭉 하기 때문에 유죄가 났는데 두 번째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보수 농객도 나오자마자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보수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보수 종편에 제가 법조 기자들도 많이 아니까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그랬답니다 이건 무죄 아니면 벌금 80만 원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1987년 이후에 아 이거는 딱 다른 상황입니다 한 10년 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가지고 딱 한 건을 빼고는 모두 무죄 또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대선이요? 네 아니 그 모든 공직선거법 다 포함했습니다 다 포함 10년 동안니까 대선이 들어가는 거죠 딱 한 건은 뭐였냐면 선거 공부물이란 거는 뭐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거기에 허위 경력을 썼고 거기에 더하기 기부 행위를 했습니다 그건 엄격하게 하거든요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도 마찬가지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돈은 묻고 입은 푼다 말은 푼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부정선거는 금품선거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이겼습니까 0.73이지만 낙선하신 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허위사실 공표는 내가 출마를 저도 출마를 했으니까 출마를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인해서 내가 당선되고 우리 오행커가 제 상대방이라면 우리 오행커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뭐 학력을 거짓으로 적거나 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방송 인터뷰나 아니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처벌한 사례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에서의 대응이 문제가 아니었느냐라는 측면의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다 이건 해보나 만하다 혹은 아예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검찰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일관되게 주장을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게 또 하나의 패착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재판을 대표의 변호인단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중에 전 절대다수가 이 정도로 나왔을 때는 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고 다 들여다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찾으려면 다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럼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설마 골프 문제로 이렇게 가져오거나 백현동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데 이 발언을 짜집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하게 봤다고 우리 지지하심으로 당원들이 비판하신다면 그건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설마 이렇게까지 정치적 판결로 나올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건 낙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심에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 심에서는 확실히 180도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저는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 나오는 비판적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죽이기 판결이다 정치 판결이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런 당 지도부나 당 내의 의원들한테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그게 안 좋게 또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친 판결이라는 표현들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저도 당 대변인이라는 어떤 공식 직함이 없다면 저도 막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우리 대표를 생각하고 한다면 자제를 해야 된다 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는 부분은 제가 비록 당 대변인이지만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7년 얘기 아까 잠깐 하려고 말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독재 정권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때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국민들이 존중하는 존경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을 두 번이 뭡니까? 네 번 정도의 생명의 위기를 넘깁니다 정말 현해탄에 수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군사족재 정권에 전두환 군사족재 정권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87년도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도 본인하고 상대했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나라당의 차택이 천억에 가까운 불법 자건을 받았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수사하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사 지시했으면 그 검찰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잘 됐다 2년 반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감장에서 한 발언 인터뷰한 발언을 꼬투리 잡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어요 오늘 유력한 신문에서 기사를 쳤습니다 정말 말로 트집 잡고 말로 재판하고 말로 기소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많을 거다 그러면서 쭉 목록을 나열했어요 한두 개제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고발 사건을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권력 잡았다고 이렇게까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민주당 대표이고 250만 당원의 절대적 지지받은 당원 대표를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걸로 본인은 그렇게 거짓말한 게 수도 없이 많은데 당장 공천 개입 안 했다지만 녹축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수사 안 했겠습니까? 전혀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서 남은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또 한 번 조만간 인사청문회 잘 마치시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쉽 사일런스 옷 속에 따뜻한 공기가 돌게 할 순 없을까? 자켓 속 온기를 순환시켜 빈틈없이 따뜻한 서큘라트 다음 추울 틈 없음 아이더 치킨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거 말고 좀 삭다를 순 없어? 몇 해 전 영화 속에 이 대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실제로 과거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어젠다 키핑 중요 이슈를 잊지 않고 끈질기게 보도하는 언론이 늘었기 때문이고 이슈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큰 이유입니다 반사 이익 이슈 전환 여론 반전 며칠 사이 정가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무작정 그렇게 될 거라 기대한다면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형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